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자 지금부터 2021학년도 수능지구과학1 그 첫걸음 바로 지존력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수능 지구과학의 가장 첫 단계 그리고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핵심적인 강의 바로 지존력. 너무 오바? too much이야? 자 지존력은요 지구과학의 지존이 되는 능력입니다. 바로 개념완성 지존력. 자 기본 개념을 확실히 다질 수 있는 그런 강의로 장풍의 야심자. 장풍이 지구과학의 혼심을 닿은 그런 강의 지존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수능에 대한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자 많이 긴장도 되고 많이 불안하고 많이 부담을 느끼죠. 왜? 우리가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앞으로만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나쁜 마음은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즐겁게 즐겁게 잘 따라와 주시고요. 우리 풍마이들 계획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 계획을 세울 때 어떠한 강의를 들어야 되는지를 잘 파악해서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만 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장풍이가 야심차게 준비한 이 지존역에 대한 특징부터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유독 올해의 이 수능 지구과학 1이 이슈가 되는 이유는 바로 개정 지구과학이기 때문이지요. 개정 지구과학에서의 첫 번째 수능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개정 지구과학과는 무엇이 달라졌느냐 바로 이 기존 4단원 천체 관측 단원이 없어지면서 굉장히 조금은 간단해 보이지만 당연히 새로운 추가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요. 우리가 기존에 여러분들 선배들이 배웠던 지구과학 2의 내용이 지구과학 1으로 내려오면서 예를 들어 플룸 구조론 같은 것 이런 것들도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많은 내용들이 지구과학 2의 내용에서 지구과학 1으로 내려오면서 조금은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천체 관측 단원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난이도는 그대로 좀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지엽적으로 좀 더 깊이 있는 기본 개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개정 지구과학 1이기 때문에 교과서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출제 포인트에서 분명히 변화가 될 것이며 그 변화에 맞춰서 우리는 올해 수능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느냐 자 우선 지구과학 1에 대한 특징을 잘 보시면요. 매년 선택자의 비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풍만이들이 장풍이의 캐스트 잘 보시면 나중에 2020학년도 수능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 캐스트를 통해서 다음 해의 출제 비율이라던가 올해의 수능 경향 같은 것을 분석한 것 이거 캐스트를 꼭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서 내년 거를 잘 대비해야 되는데 장풍이가 생각하기에는 자 새로운 교육과정이 되었지만 분명히 지구과학 1에 대한 난이도는 계속 높아질 것이라는 것 그래 사실 이 난이도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니? 공부를 안 하면 난이도는 엄청 높아요. 그렇지 않아? 그런데 나는 교과서를 보면서 지역적인 부분까지 그리고 아주 어려운 내용까지 심한 내용까지 완벽하게 정리가 되면 난이도가 조금은 낮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난이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지? 하지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면 난이도가 높다라는 것은 맞지요. 그런데 우리 지구과학 1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여러 번의 생각을 통해서 문제를 좀 꼬아내는 그런 스타일의 난이도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지구과학 1에 대한 만점을 받기 위해서 1등급을 맞기 위해서 장풍이는 이런 지존력의 강의를 준비해 옵니다. 자 우선 이 지존력의 강의는 누가 들어야 되느냐 바로 2020년의 수능을 볼 즉 2020년 11월 19일의 수능을 볼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들 특히 지존력 강의는 기본 개념을 좀 더 확실하게 다지고 싶은 그러한 수험생들이 꼭 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기본 개념이 약하다. 기본 개념을 좀 더 탄탄히 드시고 싶다. 이러면 이런 지존력을 꼭 수강을 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장풍이가 이렇게 지존력에 대한 얘기를 왜 많이 하냐면 아주 탄탄하게 준비를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우선은요. 모든 이 지존력의 강의는 스튜디오로 촬영이 됩니다. 스튜디오로 촬영을 하는 이유는 장풍이는 오직 이 온라인 강의로만 듣는 우리 풍만이들을 위해서만 스튜디오 촬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로지 우리 이 강의를 지금 패드라던가 아니면 컴퓨터로 또는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는 우리 풍만이들만을 위해서 장풍이는 스튜디오로 전 강의를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장풍이의 자랑 뭐 이게 CG 있잖아. CG 컴퓨터 그래픽을 살짝 바르면서 좀 더 이해력을 상승시킬 것이고요. 그래서 지존력의 강의는 약 46강 정도가 준비가 됩니다. 자 46강인데 보니까 개념 강의가 약 40강이고요. 문제풀이 강의가 6강? 어? 문제풀이 강의가 너무나 작다라고 느끼는 순간 이 지존력과 지구력이 동시에 오픈을 합니다. 자 지구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후 강좌인데 기출 지구력이라 하여 기출 문제들을 토대로 장풍이가 아까 전에 분명히 얘기한 이 수능 출제 포인트가 변화가 된다라고 했었지요. 그 수능 출제 포인트의 변화로 만든 이 기출 지구력과 같이 정리가 되면서 우리는 문제풀이의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고 우선은 이 지존력을 통해서는 무엇을? 개념을 확실하게 다져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6강을 일주일에 약 4회 4회 주 4회 업로드를 통해서 우리 풍마니들과 계속 꾸준하게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자 우선은 얘들아 이렇게 준비된 지존력 어떠한 교재로 공부하느냐 바로 지존력이라고 하는 것 이게 표지예요. 지존력 약간 르르르트로 느낌이 나고 뉴트로 뉴트로 약간 뉴트로 느낌이 나면서 장풍이와 우리 풍마니들 약간 이렇게 핵인싸와 같은 느낌 뭔가 세련되고 같이 간다는 느낌을 조금 주기 위해서 이러한 이미지로 그리고 또 장풍이의 이 나만 쓸래 있지요. 같이 필기를 하면서 나만의 노트를 만들어보는 이 부교제가 같이 우리 풍마니들의 곁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그지압 됩니까? 자 주교제 부교제 이 지존력의 강의를 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자 이거 여기 잘 들어야 돼. 장풍이가 지존력을 만들면서 어디에 포커스를 뒀냐면요. 우선은 수능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풍마니들이 이제 수험생이라고 해서 계속 마냥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긴장이 하면서 살 거야? 아니잖아. 우리가 얘들아 공부를 하는 순간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장풍이랑 같이 막 같이 뛰겠지만 그래 힘들면 얘들아 걷기도 할 거잖아요. 자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지만 우리는 무조건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좀 더 긍정적으로 공부해야 되고 재밌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등급이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풍마니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아이 그래 재밌게 공부하자 이거지요. 자 암기법 전국에 계신 굉장히 많은 풍마니들이 장풍이를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암기법이 굉장히 신선하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 풍마니들이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구과학원은 무조건 100% 암기다? 아닙니다. 용어를 암기하고 뒤에 이해를 하면 얘들아 얼마나 이해가 잘 되는지 우리 풍마니들이 느껴봐야 돼. 그래 우선 얘들아 용어가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이해가 되니? 그 용어에 대한 암기를 장풍이가 아주 불편함 없이 약간은 손발이 우그라들고 닭살이 조금은 돋겠지만 이 암기법 한 번 들으면 절대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암기법 맛집으로 강의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 이런 거잖아. 핵꿀잼 강의 봐봐. 나는 강의를 할 때 몸을 아끼잖아. 되네? 너희들이 이해할 때까지 끝까지 내가 몸을 아끼지 않고 봐봐. 봐봐. 몸을 아끼지 않아요. 그래. 왜? 공감하는 강의. 우리 풍마니들 열심히 공감하는데 나도 목에 핏대가 터지는 게 목구멍에 땀이 날 정도로 장풍이가 열심히 즐겁게 강의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 풍마니들이 약간 정신이 살짝 밑으로 내려갈 때 그치? 약간 렘수면 상태로 들어가기 전에 이해되니? 이때 장풍이가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우리 풍마니들과 같이 강의를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기본이고 이 지존력의 또 하나의 큰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완벽한 교제예요. 자, 이 교제를 만들기 위해서 지구과학 전공자들과 그리고 제스피 컴퍼니 장풍이의 연구소 안에는요. 우리 재택 답변을 하는 팀도 있습니다. 답변 팀도 있고요. 그리고 교제팀, 그리고 컨텐츠팀 굉장히 많은 약 30여 명의 조교 선생님들과 우리 풍마니들의 수능 만점을 위해서 같이 달려주고 계십니다. 자, 이러한 30여 명의 직원들이 우리 풍마니들의 교제와 그리고 모의고사 그리고 이런 캐스트들을 전부 다 책임을 질 겁니다. 자, 이런 교제, 이러한 연구 끝에 만들어낸 교제를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얘들아 좀 더 어려운 포인트 좀 더 지엽적이고 좀 더 심화적인 내용들을 여기 보면 교제 밑에 이렇게 첨상을 다 달아놨고요. 여기에 교제 날개 부분에 우리 풍마니들이 아주 기초부터 잡을 수 있는 아주아주 놓치기 쉬운 용어들까지 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고 혼자 복습을 할 때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여기가 장풍이가 강의 중간중간에 했던 얘기들을 다 첨삭으로 넣어놨고 그리고 우리 풍마니들이 얘들아 이건 뭐였지? 용어들이 이건 뭐였지?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용어들을 싹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이해 되니? 그래서 이러한 교제를 보면서 우리 풍마니들이 완벽한 복습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수업 시간에 장풍이가 했던 말들 그리고 지금까지의 약 19년차의 인강 노하우에서 이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들 우리 풍마니들이 어떤 것들을 궁금해 했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첨삭으로 다 넣어놨기 때문에 혼자 자습을 하거나 혼자 복습을 할 때도 거의 완벽하게 우리 풍마니들이 정리가 가능한 교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또 있습니다. 기본 개념을 다 줬어요. 그러면 수능에는 도대체 어떻게 문제가 나올까? 라고 해서 수능을 소개하는 문제 대표 유형 문제를 적어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얘들아 기본 개념이 정리되었다고 하지만 내가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위에를 보시면 되나 장풍이의 풍스 노하우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노하우의 개념들을 정리해 놨습니다. 그 개념을 본 다음에 문제를 풀기 시작하지요.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틀리고 맞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개념이 무엇이고 또한 어떻게 다른 문제와 연계가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장풍이가 자료 분석하기 위해 있는 자료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풀기 위한 기본된 어떤 관련 개념이 있어야 되는지 이렇게까지 다 연결을 시켜주면서 하나의 문제 속에 들어가 있는 자료와 그리고 개념들을 한 번 더 복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수소문 좀 내줘. 허! 수소문. 장풍이가 굉장히 얘들아 시옷에 약한데도 불구하고 시옷을 두 개나 넣었어요. 수소문. 약간 선생님이 약간 번데기 발음 알지. 수소문. 수소문 좀 내주세요. 그리고 중단원이 끝날 때마다 수대문이라고 해서 수능을 대표하는 문자. 내가 이름이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가 만든 이름이지만 수소문과 수대문. 수소. 작을 수. 수대. 수대문. 대님? 수대문까지 같이 연결시켜주면서 공부를 하시면 완벽하게 교재를 잘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 또한 이 필기 노트로 나만의 노트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는 강이 안 돼요. 차근차근이 우리가 필기를 해보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는 거야. 이해 됩니까? 그래야 내 머릿속에 남지. 장풍이는 같이 필기를 하고 같이 그림을 그려보면서 우리 풍마이들과 같이 호흡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풍이의 어떤 가장 중요한 장점이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심혈을 많이 기울인 것들이죠. 근데 여기 잠깐 장풍이가 우리 풍마이들에게 이렇게 개념의 지존이 되기 위해서 지구과학의 지존이 되기 위해서 당연히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나는 열심히 강의만 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우리 풍마이들과 가장 중요한 피드백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우선 장풍이가 우리 풍마이들에게 첫 번째로 약속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풍마이들이 강의 업로드에 대한 불만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목구멍에 피가 나도록 장풍이의 눈알이 튀어나오도록 이 업로드의 약속은 무조건 지킵니다. 왜? 가장 짜증나는 거죠. 우리 풍마이들과의 약속인데 그러니까 업로드에 대한 불만은 전혀 느끼지 않아도 되고요. 그 외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게시판에 올렸을 때 너희들 게시판 활용을 잘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르는 게 창피하는 것이 아니야. 모르는 걸 물어보는 건 굉장히 용기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걸 아는 채 하는 게 제일 비겁한 거야. 그러니 사소한 거라도 무조건 게시판에다가 올려주시면 장풍이가 10시간 이내에 뭐든지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됩니까? 답변율 100% 장풍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그렇습니다. 100%라는 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지요. 나는 이게 1번이라 생각해. 우리 풍마이들이 궁금한 것들을 바로바로바로 해소시켜줄 수 있는 그리고 또 잊을만 하면 이제 무료 퀘스트로 나옵니다. 우리 장이형 같은 경우는 장풍이의 수능 10어 음악기 아그작 이거 얘들아 무료 퀘스트로 굉장히 많은 조회수와 그리고 댓글이 달려있었던 그러한 무료 퀘스트 장풍이가 우리 풍마이들이 개념이 잊을만 하면 올립니다. 또 무료 퀘스트로 장풍이가 EBS 연계 같은 것 문제를 다 풀어드리지요. 이런 무료 퀘스트도 꼭 우리 풍마이들이 활용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를 풀다가 얘들아 3월 모의고사를 봐요. 6월 모의고사를 봐요. 9월 모의고사를 봐요. 굉장히 많이 정신이 나약해지면서 멘탈 관리가 갑자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멘붕됐을 때 그때마다 정신교육 퀘스트 올라갑니다. 잘 활용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SNS 활동으로 선생님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데 인별그램이라고 하죠. 인별그램 가끔 어떤 풍마이들이 새벽 4시에 인별그램으로 화상전화를 보내주는 자기 얼굴을 막 들이대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풍이는 차단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SNS 활동들도 통해서 우리 풍마이들이 같이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야 같이 가는 느낌으로 한번 공감을 하면서 우리 수능 그날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만 잘하면 되냐? 난 이렇게 준비했어요. 나 너희들 진짜 업로드 진짜 잘할 거야. 나 매일매일 강의할 거야. 이빨에 땀나더러 강의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자 우리 지존역으로 시작할 때 수능에 대한 첫 걸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 풍마이들 계획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다 까먹어요. 맞잖아. 막 12월, 1월, 2월 열심히 지구과학 했는데더라 3월, 4월 새학기 되다 보니까 3, 4월을 공부를 안 했어. 그럼 5월달에 다시 리셋대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지구과학원에 손을 놓으면 안 되는 거야. 이해돼? 지구과학원 애들아 꾸준하게 가져야 된다고. 되니 이때만 반짝 들으면 까먹어요. 감을 떨어뜨린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풍마이들은 주 2, 3회 장풍이가 계속 주 4회 업로드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2, 3회 이상은 꼭 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그리고 직접 필기하라는 것 아우 귀찮아서 필기 못 하겠어요. 직접 필기해야지 오래 남습니다. 아시겠지요? 직접 필기해달라는 것 그리고 복습과 문제풀이는 스스로 꼭 해야 됩니다. 복습의 시간을 꼭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문제풀이 할 때 니들아 대표 유형 문제라던가 중단원 수대문 문제는요. 자기가 직접 문제를 풀어보면서 정리하고 복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정리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를 할 때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는 장풍이가 지존역 강의에서 조금 더 그 요령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장풍이와 계속 이러한 아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요. 뭐 선생님 새 소식이라던가 캐스트를 꼭 확인해 주시고 아주 이쁜 말들로 댓글 달아주는 센스 흐흐흐 부탁드립니다. 자 이거 중요해. 지존력을 잘 듣다가 바로 문제풀이로 넘어가면 말짱 도루묵 뭔 말인지 알아? 기본 개념이 완벽하게 딱 정해져 있지 않고 딱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 개념이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푼다? 머릿속이 굉장히 헷갈려집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을 잘 파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서 이 단원에서 HR도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별의 진화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외계 행성계 어떤 외계 생명체 어떠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인지를 내가 알 수가 없다면 문제풀이는 왜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개념은 완벽하게 정리한 후에 문제풀이가 들어가야지 그냥 조금 했다고 해서 문제풀이 바로 들어간다? 그러면 너희들의 머릿속만 헷갈려질 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알겠지? 공부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별로 장풍이가 1년 동안 얘들아 완벽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이 단계입니다. 개념 지존력 개념을 쌓고요 바로 기출 지구력 그리고 여기에 관한 3D 시마 특강이라던가 지속력 강의 이런 것들은 얘들아 영상 커리큘럼을 꼭 확인해 주시면서 이렇게 1년 동안 쭉 따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1년 영상 커리큘럼을 찍는 이유는 너희들이 공부할 때 계획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장풍의 커리 커리를 설명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첫 단계 개념 지존력을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풍만이들 수능에 관한 수험생 정말 외롭고 힘든 싸움이에요. 왜 외롭고 힘든 싸움이냐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할 때 장풍이나 또는 우리 주변의 식구들 식구들이 한마디의 격려와 칭찬이들아 너희들을 굉장히 힘이 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더욱 힘이 나는 것은 우리 풍만이들이 스스로 내가 스스로 나에게 칭찬을 하고 나에게 격려를 하면서 우리는 이날 11월 19일까지 혼자 묵묵히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풍만이들 차근차근이 준비해보고 우리 한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수능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 20대의 화려한 시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수능을 준비하는 것처럼 장풍이도 우리 풍만이들에게 목숨을 걸고 강의를 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우리 풍만이들 최선을 다합시다. 후회 없이 합시다. 자신의 고3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풍이가 열심히 서포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풍만이들 개념 지존이 되기 위해서 한번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였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풍만이들 화이팅! 끝! 되 Salz